지석진 씨, 저는 오히려 지석진 씨가 자작극일 가능성이 많다. 맞았다고 진짜 무슨 얘기 하세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다시 이끌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조용히 하세요. 이성준 씨 눈빛이 돌아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증거 대판지입니다. 모두 증거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양측 모두 범위 현장에 증거를 모아오세요. 각 게임에서 이기면 증거를 드립니다. 수동 판결은 검사 측은 유죄. 변호인 측은 무죄를 입증하는 승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측정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둔 경기장 탑장으로 이동하세요. 알겠습니다. 모아봅시다. 맞았다니까. 오늘 이 사건은. 뭔가를 듣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다 정황의 소리입니다. 사전 작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전 작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전 작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또 뭐 날라가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아 이건 뭘까. 뭔가 바짝바짝한데 바닥에. 저 빨간 저. 바닥이 좀 미끌미끌한데. 오 비누. 오늘 사건에 진실을 밝히시려면 증거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번 증거품 수집 첫 단계는. 인간 콜라 사이다예요. 인간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우리가 날라가는구나. 인간 콜라 사이다를 통해. 네. 지금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은 진실의 선입니다. 그래서요. 진실의 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팀이 승리해서 증거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게 밀면 빠지네. 빠져 빠져. 인간 콜링이래 인간 콜링. 인간 콜링이죠 인간 콜링. 인간 콜링이죠 인간 콜링. 한 판 두 전 승이에요. 알겠습니다. 발 달렸다니. 이거 그냥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은싸모드 형들이야. 악의 천사가 따로 없어. 악의 천사가 따로 없어. 악의 천사 아니야 악의 천사. 악의 천사 아니야 악의 천사. 악의 천사. 악의 천사 아니야 악의 천사. 형 형이 이러지 말고 형이 두통선 한 번씩 다 맞아보는 건 어때. 누구께 진짠지 형이 맞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나 아픈데. 가자. 가요. 가요. 나 탈게.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나라면 죽일 거다. 꼭. 꼭. 수고 있어.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어. 정웅인 가자. 끝까지 가자. 끝났다. 끝났다. 아 진짜 이씨 아 진짜 이씨 아 이 형 착한 거 진짜. 형 저거 밖으로 챙겨 아니 밖으로 챙겨. 우리 예능 밖으로. 예능 밖으로. 봤죠? 우리 형 발 뛴 거 맞죠? 아니 맞죠. 그래야 되는데. 조정권 브레이크가 없애야 돼요. 좋아 좋아. 잘 들어 잘 들어. 그 상태를 거기에 타셔야 돼요. 기원형 바로 한 번 가시죠. 아 희원 씨도 운동 되게 안 하는구나. 원래 영화에서도 약간 부리는 거 많이 하시니까. 자기는 되게 못 싸우는데. 보통 저 희원 형 이런 모자는 진짜 수프를 우거진 데 갈 때 쓰는 거지. 단가에서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초년이라 이런 얘기 알려고 그랬는데. 아니 애기들 좀 요람에 있는 애기들. 애기들 쓰는 거잖아요. 아니 되게 애기세기예요. 해피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모자를 쓰셨어요. 야 농사 하나 썼다고 정말 연탄을 너무 많이 받으시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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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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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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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